주의 1,000,000원 주의 1,000,000원을 또 했어요 주의 1,000,000원을 또 했죠 제가 원금홍고 놓치면 여러분들이 말좀 해주세요 조져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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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사이코네 그냥 가서 깨부시자 이거 퍼져오면 답없어 그냥 가야돼 제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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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새 제발 빨리 와아아아아아 이 말 진짜 하하하하하하 여야 빼야 돼 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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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노 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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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ㅋㅋㅋㅋㅋ divisió야해 후ㄴ위 튀어야해 노숙 터진다 얘들아 노숙을 지켜라 노숙 정신 늘었다 불고 오는거 나도 아는데 지금 지금 상태 봐라 내 맘같이 되겠나 지금 시바넷 내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나중에 조조는 절대 안잡는다 내가 한중으로 출진? 싸이코야 거의 뭐야 언제 됐어 노숙아 노숙이 잘렸다 노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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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빨리 뛰어 빨리 빨리 자르고 뛰어 그냥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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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해보자 이 개같은거 대화계 한번 갈까? 신학의 각이다 야 신학의 각이요 잠깐만 지금 야 1500 미안하다 가야되겄다 너 장난차 갖고와지 저기다 설치해 죽여 죽여 야 재정비하자 한 번 싹 들어왔다 나가자 조조웰더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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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웰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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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하게 써야되게 다이들 농래 공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병력 더블루라고? 제발 뒤에 더 없어라 제발 이거 아니지? 이거 지금 우리랑 싸우고 있는거지? 이건 와 사이코여 아 내가 봤을때나 이거 조조는 조조는 씹 사이코여 아 이건 사이코야 아 이이코 이건 이코야 이건 사이코야 와 씨 저게 와봐 병력 최대로 이 뒤에 몇몇 몇만이라도 더울거 같아요 지금 이거만 한 3만 4만 6만 10만 10만 20만 20만 더 막아야 돼 노숙 어딨어 노숙이 월수의 태수거든 월수가 어디야 월수 걔 코닥 걔 구멍가게 아니야 여기? 여기 아니야? 아 쉣 강유는 그냥 이틀 남았어 안정으로 물자 좀 보내야 되겠다 안정으로 물자 좀 보내야 되겠다 퇴각하고 성 안에서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? 지금 퇴각하면 얘네가 사라져 생각하면 얘네가 사라진다니까 주유의 대확인 믿고 한번 해보자 강유랑 포산량 끝까지 싸우다가나 신학의 각인데 신학의 각인데 신학의 각인 신학의 각인 지금 불태우기엔 좀 아까운데 군신 쓰라고? 조조 조조 왔는가 이제는 이제는 좀 친숙해? 자, 지금 전쟁이 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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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불질러야 되겄다 슬슬 불질러야 준비되니? Are you okay? 신 화가 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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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사기 좀 채우고자 추방장 어 그러네 갈량아 보고싶었어 쟤네 뭐해? 쟤네 뭐해 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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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